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이십사 년도 유통관리사 이급 유통물류 일반부터 유통정보까지 같이 공부할 저는 전표훈입니다. 여러분 반갑고요. 이천이십사 년도 유통관리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목표를 가지고 아마 준비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강의 목표를 잡았어요. 빠른 시간 내에 합격할 수 있도록 그렇죠 빠른 시간 내에 최소의 핵심 부분만을 공략해서 단기에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길잡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기술할 때도 목표를 거기에 맞춰서 했다라는 거죠. 단기간에 여러분들이 전략적 학습을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합격할 수 있도록 책도 기술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주요 테마별로 해가지고 제가 묶어놨습니다. 주요 테마가 한 문제 정도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서 제 1과목 같은 경우도 한 32개의 테마를 잡아서 과목마다 이렇게 만들어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만 잘 따라 하신다면 과락 없이 평균 60점으로 빠른 시간 내에 합격을 하실 수 있을 것이다. 2024년도 유통관리사 시험이 제도가 조금 바뀌었죠. 과목별로는 주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유통물류 일반 제1과목 같은 경우에도 SCM이라고 해서 서플라이체 매니지먼트 공급사실관리라는 부분이 유통정보로 넘어간 부분이 있었죠. 기본적인 정리가 있었고 상권분석 과목은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제3과목 유통마케팅은 디지털 마케팅 부분이 새롭게 장이 추가가 됐어요. 최근에 시대의 변화상을 반영한 것이죠. 유통업에도 온라인 부분이 워낙 강력하게 대두되다 보니까 그 내용들을 하나의 장으로 마련했다라는 거. 신기술 같은 것들을 같이 접목했다라는 거 상당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통정보 또한 IT 신기술이 접목이 되면서 블록체인이라든가 AI, IoT, 드론 같은 부분, RFID 같은 특별한 기술들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우리 기본적인 내용으로 다시 재편성이 됐다라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 위주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유통물류일반 4과목인데 일단 4과목이죠. 1과목은 유통물류일반 무려 25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2과목은 상권분석이죠. 상권분석은 책 내용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유통물류일반보다 한 반도 안 돼요. 20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3과목 같은 경우는 유통마케팅 변화가 많이 있었죠. 저희는 그 변화 상황에 따라서 그 변화된 내용들을 다 기술해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 좀 공부하시면 좋겠고 2024년도에 유통마케팅이 새롭게 디지털 마케팅 부분이 장이 추가가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처음 시험이기 때문에 아주 활발하게 많은 문제가 출제되지 않을 것이고 가장 기본적인 용어의 정의부터 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 나올 것이다. 용어의 정의, 디지털 마케팅의 특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거. 자, 25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4과목 유통정보인데 유통정보가 최근 난이도가 매우 높아졌죠. 난이도가 높아졌다는 게 문제 자체가 어렵다라기보다는 새로운 용어의 정의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20문제 중에서 한 7, 8문제가 용어의 정의를 니네가 알고 있느냐를 묻는 문제가 많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웠다.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출제가 많이 됐고 출제 범위도 이제 어느 정도 세팅이 됐다라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통정보도 20문제가 나온다. 총 90문제죠, 90문제. 90문제가 나오고 이 90문제를 100분 안에 여러분들이 푸시면 되고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하시는 거죠. 이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상권보석 과목은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범위가 제 1과목에 비해서 반밖에 안 됩니다. 반밖에 안 되는데 20문제가 나오고 100점, 100점은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여기서는 80, 90점 정도는 맞으셔도 된다고요. 80점에서 최소 90점 정도, 100점 맞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전에는 유통마케팅 부분이 점수를 따기가 용이했는데 새롭게 장이 추가되다 보니까 범위가 조금 늘어났죠. 반면 유통물류 일반은 범위가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수를 따시고 유통정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블록체인부터 해서 블록체인, AI, IoT, 드론, RFID 이런 관련된 등등 내용들이 이제 어느 정도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 범위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보고 조금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신다면 점수가 좀 예전처럼 다시 한번 점수를 딸 수 있는 과목에 해당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중에서도 이제 첫 번째 과목 유통물류 1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통물류 1반은 5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통의 이해, 유통경영전략, 유통경영관리, 물류경영관리, 유통기업의 윤리와 법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유율로 본다면 여기가 좀 많이 나와 있죠. 유통경영관리, 그 다음에 유통의 이해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고 물류경영관리도 많이 나오는 편이다. 골고루 나오고 있습니다. 골고루, 골고루 나오는데 이 중에서도 유통의 이해 부분은 아주 쉽다. 쉽고, 그 다음에 다른 과목 유통마케팅이라든가 아니 유통정보라든가 이런 과목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바로 유통의 이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22%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과목에도 또 출제가 되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훨씬 더 높다는 거죠. 점유율 자체가. 그래서 첫 번째 일장, 첫 번째 유통의 이해는 매우 중요하고 두 번째 경영전략인데 유통경영전략은 전략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전략과 관련돼서 나오는 사람이 딱 있어요. 여기는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마이클 포터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고루 엔소프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어떤 전략들이 있다는 거죠. 특히 마이클 포터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전략이 나오는데 파이브 폴스 이스 모형이라는 게 있죠. 시험이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밸류 체인 가치사실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본원적 경쟁 시험이 상당히 잘 나오는 부분들이죠. 이 중에서도 다섯 가지 힘 이거는 워낙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고루 엔스포에 제품 시장 확장 그리드라는 표가 있습니다. 제품 시장 확장 그리드라는 표가 있는데 워낙 시험이 잘 나온다.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 중에 수학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출제가 많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경영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셨으면 상식적인 부분도 많이 매칭되는 게 바로 경영 전략 파트다. 그 다음에 유통 경영 관리인데 여기는 경영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유통 경영 관리에서는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 관련된 부분 조직행위라고 하는데 조직 관련된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인적 자원 관리라고 해서 HRM이라고 그러죠. 인적 자원 관리 이런 관련된 부분도 출제되기도 하고 또 하나 최근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생산 관리 부분이죠. 생산 관리 생산 관리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아주 상당히 많다. 품질 관리부터 해서 품질 관리와 관련된 내용 중요하고 이 중에서도 최근에 식스 시그마 워낙 중요하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MRP 그 다음에 저스트 인 타임 지트 이런 부분들도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 EOQ 관련된 부분 계산 문제로 매번 나오는 것들이죠. 이런 부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물류 경영 관리가 예전에는 상당히 출제가 많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출제 빈도가 조금 줄었어요.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물류 경영 관리에서 물류에 관련된 물류 관리에 관련된 부분인데 운송 보관 하역과 관련된 부분이 출제가 많이 됐다라는 거죠. 많이 나올 때는 한 10문제까지 나왔습니다. 25문제 중에 10문제는 상당수를 차지했는데 최근에는 많이 줄었다. 한 6문제 정도 6, 7문제 그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물류 관리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물류가 뭔지에 대한 용어의 정의부터 해서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물류비와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중요성이 있다. 그 다음에 물류라 함은 운송 보관 그 다음에 하역 기타 포장 같은 것들도 여기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유통 가공 그 다음에 우리 유통 정보에서 공부하는 그쵸? 물류 정보죠. 물류 정보 특히 물류 정보 관련돼서 SCM 서플라이 체크 매니지먼트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바로 물류 경영 관리를 구성하는 부분이다. 근데 이 서플라이 체크 매니지먼트가 우리 유통 물류 일반에서 한 두 문제씩 출제가 됐었는데 이 부분이 유통 정보로 이제 과목이 좀 분화됐다라는 거죠. 좀 과목 간에 좀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기업의 윤리와 법인데 예전에는 뭐 나와야 한 문제? 이렇게 나왔는데 최근에는 두 문제에서 세 문제까지 출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와 관련된 문제가 한 두 문제가 출제되고 법규와 관련된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왔는데 법규와 관련돼서는 유통산업 발전법에 관련된 내용이 제일 출제가 많이 된다더라.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1과목 유통 물류 일반 관리 관련돼서 여러분들한테 출제 빈도에 관련된 부분 말씀을 드렸고 전반적으로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전보다 2023년도보다 2024년도에는 범위가 조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유통 물류 일반에서도 이제 점수를 좀 딸 수 있는 여력이 조금 생겼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프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빠져나갔으니까 다른 부분에서 출제가 더 많이 되겠죠. 유통의 이해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경영 전략이라든가 아니면 물류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출제가 더 될 가능성이 있다. 더 많이 출제돼야 하면 두 문제, 세 문제 정도겠지. 그래도 중요성은 있고 범위는 줄어들었기 때문에 확실히 점수의 폭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목 구성 보시면 유통의 이해, 유통 경영 전략, 유통 경영 관리, 물류 경영 관리, 유통기업의 윤리와 법규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도 앞에서 봤지만 이 부분이 생각보다는 매우 중요하다. 22% 이렇게 차지하지만 다른 과목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드렸죠. 유통 마케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유통 마케팅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유통 정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유통의 이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유통이라는 게 뭐냐라는 것을 공부할 건데 이 부분이 생각보다는 꽤 중요하다.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유통의 이해부터 해서 테마 1부터 해서 하나씩 하나씩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시간, 기본적인 이해를 하는 부분이 용어의 정의가 상당히 중요해요. 용어의 정의에서 용어의 정의를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다. 우리 공부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포인트는 용어입니다. 용어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전체 만약 1과목이 25문제면 25문제 중에 한 10문제 정도는 용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출문제를 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기본 이론이 있고요. 책 편제를 보면 이론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기출문제 그 다음에 동형 모의고사 기출이랑 거의 유사하게 동형, 기출 동형 모의고사 모의고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조금 모자랄 수 있어요. 물론 이것만 달달달 하셔도 충분할 수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조금 모자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홈페이지나 이런 데 가면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기출문제 기출문제를 최근 몇 년 치는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시는 게 좋겠다. 만약에 3개년이다? 3개년이면 1년에 3회씩 시험을 보니까 9회분 정도 되겠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가지고 계셔서 이것을 풀어보시는 게 중요하겠고 푼다기보다는 기출문제를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익숙하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보시면 기출문제도 이제 해설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해설 강의도 좀 들으시면서 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론만 가지고 이론만 달달달해서 합격할 수는 있겠지만 이론만 가지고는 합격하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은 시험 문제를 보는 거잖아요. 시험지에 나와 있는 시험 문제를 풀어서 합격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거니까 문제를 통해서 이게 어떻게 기본적인 이론들이 구현되어 있는지를 보시는 게 매우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본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입니다. 유통의 2예요. 유통의 2에 기본적인 테마들이 쭉 나와 있죠. 유통의 개념과 기능 중요하고요. 도매상 소매상 구분하는 거 유통 경로에 관련된 부분 특히 수직적 유통 경로 VMS라고 합니다. 버티컬 마케팅 시스템. 유통 커버리지도 무조건 출제돼요. 이것도 이것도 무조건 출제돼요. 얘네들도 출제가 잘 되고 이것도 출제 잘 되는데 최근에는 도매상의 분류 부분이 훨씬 더 중요성이 있다. 유통 경로 결정 이론도 우리가 1년에 3번 시험을 보면 한두 번은 꼭 출제가 된다. 그 밖의 유통 경제 2에 그 다음에 환경 부분도 무조건 출제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죠. 1장이 생각보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학습을 좀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유통의 2입니다. 책 보면 책 4페이지에 나와 있죠. 테마 1 유통의 개념과 기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1, 2, 3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포인트 1은 유통의 개념입니다. 유통이 뭐냐 이거죠. 유통이라 함은 생산자가 있죠. 생산자. 그 다음에 생산자가 생산한 제품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는 멀리 떨어져 있어요. 우리 소비자들은 대부분 도심에 있죠. 거기에 비해서 생산자들은 교회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당히 좀 멀리 있다라는 얘기죠. 수도권에 별로 없어요. 없는 이유는 수도권 정비법이라든가 과멸 억제 권역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수도권에 있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수도권에서 조금 벗어난 외곽지역이 있다라는 거죠. 거리가 꽤 멀죠. 격지자간이라고 해요. 격지자간.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서로 찾아다니기에는 어렵다. 서로 찾아다니기에는 어렵다는 얘기죠. 생산자가 만약에 3개 기업이 있어요. 소비자가 가령 5명이 있다고 치면 어때요? 서로 찾아다녀야 돼요. 멀리 교회까지 차를 타고 멀리 가야 된다는 얘기죠. 가서 확인하고 아닌가 하면 또 다른 기업 가야 되고요.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소비자를 또 찾아다녀야 돼요. 이렇게 상당히 거래수가 많아진다라는 거죠. 3 곱하기 5 해가지고 15가지의 경우의 수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쓸데없는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 근데 가운데 유통기업이 딱 하나 있어요. 유통기업이 딱 껴가지고 얘가 뭔가 매개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죠. 시간적인 거리적인 어떤 격차를 갖다가 해소시켜주는 역할을 유통이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예를 들면 이 유통기간이 만약에 이마트예요. 이마트. 우리 뒤에 가면 총거래수 최소화의 원칙이란 건 공부를 할 건데 거기서 보면 쉽게 알 수가 있다. 여기 아까 5개 했죠? 5개. 자, 아까는 서로 찾아다녀야 돼요. 중간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 유통이라는 개념이 없다면 유통이라는 기간이 없다면 서로 찾아다녀야 돼서 15가지 경영수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가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기름값도 많이 들고 하겠죠?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근데 만약에 중간에 유통기관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생산자는 얘네한테 납품하면 돼요. 소비자는 어떻습니까? 소비자는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가장 가까운 데 가서 사면 된다라는 거죠. 편의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 마트 가서 이렇게 사면 된다라는 거죠. 아까 3 곱하기 15 해서 어떻게 3 더하기 5 해서 8가지 경우의 수로 바뀐다라는 거죠. 여기는 일단 소비자가 5명이라고 가정했지만 소비자는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사회 전체적으로 본다면 유통이란 것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사회 전체적인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만큼 유통이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특히 시간적인, 거리적인 어떤 격차를 해소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생산자와 소비자가 아까 격지자관이라고 했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거리적인 뭐 거리적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거리적 아니면 장소적 아니면 공간적 또 장애를 해소시켜주는 거예요. 해소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다? 유통이다. 이때 거리적, 장소적, 공간적 이걸 갖다가 우리는 운송을 통해서 운송이란 개념을 통해서 이걸 해소시켜준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생산자와 소비자, 생산자가 있는데 물건을 만들어낸 다음에 어때요? 대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소비자가 늘 그 제품이 필요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기간이 있다라는 거죠. 생산자는 보관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어떤 시간적인 격차, 시간적인 장애 이런 것들도 해소시켜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것보다 뭘 통해서? 그렇죠. 보관. 보관 또는 재고관리 이런 걸 통해서 시간적인 격차도 시간적인 장애도 해소시켜줄 수가 있다. 누가? 유통이란 놈을 통해서. 유통은 매우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어의 정의 보시면 유통,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산 단계부터 소비 단계까지 상품 및 서비스의 사회적 이전에 관련된 모든 인간 활동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유통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 시간적, 거리적, 공간적 장애라고 되어 있죠. 해소해서 사회적인 효용을 창출하는 매개 역할을 한다더라. 중요한 역할이죠. 특히 시간적, 거리적.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효용을 창출해요. 효용, 유틸리티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효용을 나타내는데 뒤에 하나하나 볼 겁니다. 특히 여기서 지금 시간적 효용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시간적 효용. 소비자가 원할 때 물건을 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소비자 주문이 들어오면 그 주문에 언제든지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류창고라든가 어떤 물류센터라든가 이런데 제품을 보관하고 있다가 소비자 주문이 들어오면 소비자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적 효용을 창출한다. 두 번째는 공간적인 효용 내지는 장소적인 효용이 되겠죠. 멀리 떨어져 있는데 중간에서 이마트라든가 이런 애들이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까지 찾아갈 필요도 없고 기름값 들을 필요도 없다. 가장 가까운 데서 가장 편의성이 높은 데 가장 접근성이 높은 데 가서 물건을 사면 된다더라. 이런 공간적 효용도 창출하고요. 또 하나 소유적인 효용도 창출한다고 해요. 소유적 효용. 소유적인 효용은 뭐냐. 유통기관들이 어떤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신용이라든가 할부로 구매할 수 있다라든가 이렇게 전액을 지금 당장 돈을 안 내도 살 수 있도록 소유권이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죠. 이거 말고 형태적인 효용도 있어요. 형태적인 효용. 뒤에서 다시 한 번 하겠지만 초반에 이런 것들을 들어 놓으면 좋다라는 거죠. 형태적인 효용. 이만한 게 있으면 이만한 게 있으면 이거에다가 소분해서 소분 또는 분할을 해서 나눠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일단 생산자는 어때요? 이만큼 크게 박스 단위로 만든다는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만큼 박스 단위 안에 있는 게 다 필요 없는 것이죠. 그중에 한두 개만 필요한 거잖아요. 그걸 소분해주는 기능. 아니면 저기 칠레나 미국으로부터 수입산 소고기가 들어왔습니다. 소고기가 통으로 들어와요. 한 마리 다 필요하지는 않잖아요. 그중에 안심이 필요하고 등심이 필요하고 그렇죠? 아니면 안창살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걸 나눠주고 분할하고 가공하는 기능. 그것도 다 뭡니까? 형태적 효용에 해당한다. 다 뭘 통해서 유통을 통해서 유통을 통해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다. 유통 경로라는 게 있어요. 제조업자, 도매상, 소매상 그렇죠? 소비자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옆으로 그려놨지만 원칙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서플라이어라고 해가지고 공급자의 공급자. 뭘 공급해주냐? 원료를 공급해줍니다. 원료. 원료라든가 아니면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급해주는 공급자가 있어요. 이 공급자는 누구한테? 생산자한테 제조업자죠. 제조업자. 여기 나와있는 제조업자. 얘네들한테 조달을 해줘요. 조달. 공급해준다라는 거죠. 공급이라고 하고 생산자 입장에서 이거를 조달이라고 해요. 조달. 원료라든가 부품이라든가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달받아서 제품을 생산하죠. 가장 큰 생산자 내지는 제조업자의 가장 큰 기능은 뭡니까? 제조하는 거예요. 가장 큰 역량은 제조를 한 거죠. 제조를 해서 제품을 만들면 자기네가 직접 생산만 하지 물류라든가 유통하지 않습니다. 유통시키는 역할은 누가 하냐? 유통기관이에요. 유통기관. 이 유통기관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도매상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소매상 이라는 게 있다. 도매상과 소매상.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도매상의 종류 엄청 잘 나오고 있죠. 유통기관이 있는 거예요. 유통기관이 누구를 연결시켜주는 거냐? 생산자와 누구? 소비자 최종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애들이 이런 것들이죠. 서플라이어 공급자 여긴 빠져있지만 공급자가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생산자잖아요. 생산이 이루어져야만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생산자로부터 유통기관으로 넘어가서 최종 소비자까지 넘어간다는 거죠. 이걸 갖다가 우린 뭐라고 한다? 유통경로라고 한다. 이 유통경로가 짧아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어요. 생산자로 하여금 생산자로부터 소비자한테 직접 가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직접 가는 경우 아니면 이렇게 중간단계를 거쳐서 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제품에 따라 달라져요. 일반적인 소비자들 여러분들처럼 소비자들이 쓰는 제품들은 대부분 유통경로가 길어요. 표준화된 제품이기 때문에 멀리까지 갈 수도 있고 유통경로가 좀 길어요. 거기에 비해서 산업재들이 있습니다. 부품이라든가 원재료라든가 이런 것들 상할 수도 있어요. 부패성이 있는 것들은 좀 짧다. 산업재는 조금 짧고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좀 길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통경로에 기능이 있는데 교환과정을 촉진시키고요.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준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통의 가장 큰 기능이다. 제품 구색의 브릿지를 완화시켜준다. 이건 뭐예요? 제품도 구색을 맞춰준다라는 거죠. 구색 맞춤 기능을 해준다라는 거죠.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도 제공하는 기능들을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유통관리의 목적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보시고요. 또 하나는 유통의 개념이 기능분류인데 이 부분은 실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니까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 나와있는 상적 유통과 밀적 유통 비교하는 부분 별표 우리가 여기 정리해 놓은 내용들은 대부분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대부분 핵심 내용 위주로 해놨기 때문에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적 유통과 밀적 유통이라는 게 있죠. 줄여서 상류라고 하고 밀적 유통을 줄여서 물유라고 하는데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용어는 아니다. 상류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일본식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포인트만 알아두시면 돼요. 상류는 뭐냐 상적 유통은 상품과 서비스의 매매 및 소유권 이전이다.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예요. 소유권을 이전시키기 위해서는 대부분 매매가 이뤄지죠. 매매하는 활동을 상적 유통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상적 유통 앞뒤에서 뭐가 있습니까? 물적 유통이 있는 거예요. 운송, 보관, 하역, 가공, 조립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상적 유통이 있으면 상류가 있어요. 상류 이건 소유권이 이전되는 매매행의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죠. 매매라든가 중계라든가 아니면 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 국가 간의 매매는 무역이잖아요. 상류 앞뒤에는 뭐예요? 앞뒤에 뭐가 있냐? 여기에 바로 물류가 있다. 물적 유통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운송, 보관, 하역, 가공, 포장, 조립 등등등 이런 것들이 같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류와 물류라는 거 알아두시고 상물분류라는 단어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부분에 유통이 합리화를 위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 상적인 활동과 물류를 분리해서 각각의 전문성이다. 상류와 물류를 분할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분업화라고 할 수도 있고 상물분류는 분업화 또 하나는 다른 말로 하면 전문화라고 할 수 있어요. 상적 유통 매매하는 행위들 매매시키는 거 그걸 제일 잘하는 애들이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운송, 보관, 하역 이런 것들 이걸 제일 잘하는 애들한테 맡기는 게 좋다라는 거죠. 이건 판매를 잘하는 애들한테 맡기고 이건 운송, 보관, 하역을 제일 잘하는 애들한테 맡기면 효율성이 극대화된다라는 거죠. 효율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비용은 절감된다라는 거 감조 드리고요. 유통 조성 기능이라는 게 있죠. 여기 보면 금융기능 등급 등급화, 규격화 이거 최근에 출제가 됐습니다. 표준화 및 등급화 출제가 됐고요. 금융기능, 보험기능, 위험부담기능, 시장정보기능 이런 것들을 우리 유통조성 기능이라고 한다. 자, 됐습니다. 넘어가죠. 자, 포인트 2입니다. 아까도 했었던 내용이죠. 효용과 관련된 부분이죠. 포인트 2는 효용이다. 유통의 역할을 보시면 사회적 불일치의 극복,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의 일치, 시간적 불일치의 일치, 그 다음에 장소적 불일치의 일치 이런 것들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통의 역할은 뭐냐? 뭔가 불일치를 극복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뭐야? 불일치 내지는 장애죠. 내지는 어떤 격차를 갖다가 해소시켜주는 게 바로 유통이다. 유통이 중간에서 어떤 매개 역할을 해주는 거죠. 시간적인 어떤 격차 아니면 거리적인 장소적인 격차 신용적인 격차 이런 것들을 해소시켜준다. 사회적인 갈등을 아니면 간격을 해소시켜주는 게 바로 유통이다.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켜주는 것도 유통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이제 유통경영 경제 경제 가면 공부할 건데 이게 가격이고 이게 수량이에요. 이게 원점이고 이렇게 내려오는 이 곡선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했나? 수요 곡선이라고 하고 올라가는 걸 우리 공급 곡선이라고 합니다.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이 점에서 시장에서의 균형가격 균형가격이 결정되는 것이고 만나는 곳에서 균형 거래량이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이 수요와 공급을 뭔가 맞춰주는 거 뭔가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켜주는 게 바로 유통이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수요가 많아졌어요. 어떤 제품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올라가면 여기에 따라서 수요가 많아지면 거기에 따라 공급을 늘려주면 된다라는 거죠. 공급이 또 늘어납니다. 그러면 다시 가격이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다시 균형을 맞춰준다라는 거죠. 유통이라는 놈은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뭔가 균형가격을 맞춰주는 역할, 중요한 역할을 한다더라. 그 다음에 시간적 불일치도 극복을 해준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장소적 불일치도 극복을 해준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간적 불일치는 뭘 통해서? 보관을 통해서, 스토리지를 통해서 보관 스토리지 이렇게 하죠. 그걸 통해서 그 다음에 장소적, 공간적 불일치는 뭘 통해서? 운송을 통해서 극복을 해준다라는 거 그 다음에 유통이, 창출의 효용 지금 계속 나오는 거죠. 장소적 효용은 운송 기능을 통해서 시간적 효용은 보관을 통해서 소유적인 효용입니다. 내가 소유권을 가지는 거야, 가지는 거 내가 돈을 다 내면 소유권을 가질 수 있겠지만 돈이 다 없는 경우에는 금융, 어떤 할부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카드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통해서 소유적인 효용을 창출해 주는 것도 뭐다? 유통이다. 이렇게 보면 신용 판매라든가 아니면 할부 판매 카드 이런 것도 활용도 다 카드 활용도 다 수유적인 효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형태적 효용은 대량으로 생산되는 상품의 수량을 소비지에서 요구되는 적절한 수량으로 분할, 분배하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산자는 이따만하게 만들지만 소비자들은 이 중에 일부만 필요한 거죠. 일부만 이 중에 하나만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소분하는 기능 이게 바로 형태적 효용에 해당한다. 워낙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다음 유통경로의 효용 및 기능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간적 효용, 장소적 효용, 소유적 효용, 그 다음에 형태적 효용, 나머지 효용들에서 표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 표가 꽤 중요한 표니까 별표 치시고 언제든지 출제된다. 그 다음 3번에 보면 테마 1번의 마지막이죠. 유통산업의 경제적인 의의입니다. 유통산업은 국민 경제적인 측면에서 생산과 소비를 연결해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유통산업은 국민들로 하여금 상품이나 서비스 소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향상시켜준다. 유통산업은 국가의 경제를 순환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유통산업은 생산과 소비의 중계를 통해서 제조업의 생산력,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 후생의 증진에 기여한다. 그 밖의 고용 창출, 물가 조절 역할을 하는 거. 물가 조절을 했었죠, 아까.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가격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이게 바로 유통이다. 그래서 유통산업의 경제적 의의도 2023년도 유통과의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니까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었기 때문에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용어의 정의를 위주로 했습니다. 특히나 여기에 나와 있는 효용 부분 효용은 상당히 중요하다. 효용은 다른 말로 하면 유통의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항상 출제되는 아주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철저한 용어의 정의 여러분 잘 공부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 뒤에 가면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중에서 파트별로 지금 핵심 테마별로 해가지고 문제도 정리해 놨습니다. 거기 관련된 문제들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이번 시간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